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중국어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3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중국어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수능을 살펴보면 중국어라는 과목이 절대평가가 되면서 문제 자체의 전체 난이도는 이전보다 조금 더 쉬워졌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는 고2 학생들도 역시 그 난이도에 맞춰서 지금 현재 자신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전의 기출보다 그러니까 연합학력평가의 이전 난이도보다는 올해 확실히 쉬웠다. 그런데 쉬워진 이유는 뭐다? 수능의 난이도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푼 문제도 예전보다는 쉽게 느껴졌을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예측해 봅니다. 그런가요? 하지만 여러분도 이럴 수 있어요. 어려운 레벨의 기존 기출만 보다가 막상 쉬운 문제를 보면 그 쉬운 것이 또 몸에 잘 익혀져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당황한단 말이지. 그래서 문제를 볼 때 괜히 생각이 많아져. 그래서 실수하는 친구들도 있거든. 자, 역시 심플하게 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탄탄하게 다져져 있다면 다 쉽게 무난하게 풀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좀 헷갈린다 하는 요소들은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짚어줄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1번 문제부터 보죠. 그림의 발음기 요 중 두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이에요. 이건 어떻게 조합해야 돼? 성모와 운모를 조합해야 되겠지. 그럴 경우 나올 수 있는 발음은 당망이라든지 아니면 당망에 해당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1번에서 선택지 5번까지 살펴보니까 1번의 망이 되겠죠. 자, 이건 쉬운 문제야. 여러분들이 성모랑 운모를 연결시키기만 하면 되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선택지에 있는 한자들도 사실 어렵지 않다. 쉬운 거다. 자, 2번 보도록 하죠. 밑줄 친 부분과 성조 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에요. 문장을 읽어보니까 밑줄 칠 단어 뭐야? 페이창이야. 페이창, 굉장히, 아주 라는 뜻으로 쉬운 단어죠. 여러분들 지금 모르면 안 돼요.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 자, 보기에 A부터 D까지를 살펴보면은요. A의 땅란, 그리고 C의 찌아 여우가 1성과 2성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A씨가 들어있는 선택지 2번이에요. 예전에 수능 중국어의 레벨이 좀 높았을 때, 장난처럼 쉬워지지 않았을 때에는 뭐로 장난을 치냐면, 2성과 3성을 비교하게 하는 보기들이 예시에 나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성이냐, 3성이냐를 정확하게 외우지 않은 친구들은 아, 나 이거 아는 단어인데? 헷갈리네? 그래갖고 틀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뒤에 있는 2성 가지고 장난친 보기인가 봤더니 아니야. 그렇죠? 3성으로 주어진 게 없어. 꽁, 쭈어. 쭈어. 4성이란 말이죠.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인, 항, 앞에 성조가 1성, 2성, 헷갈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 아닌 것들은 확실히 아닌지 알 수 있는 걸 넣었다. 그러니까 어떻다? 정답인 게 눈에 더 잘 보인다. 그러니까 어떻다? 난이도가 낮아진 것이다. 자, 다음 3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에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이에요. 자, 봤더니 A의 문장 살펴볼게. 제가 자기소개를 좀 할게요. 이런 의미거든. 소개하다 라는 의미의 지에셔의 셔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한자는 어때? 앞에 부수가 손이죠. 그렇죠? 이 손에 해당하는 부수가 붙은 쬐어라는 한자는 나 쬐호, 나 쬐후에 쓰이는데 이것은 인사하다, 악수하다 라는 뜻이야. 악수 뭐로 해? 손으로 해. 그렇기 때문에 악수하다, 인사하다에 나 쬐후에 쬐우가 손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지에셔은 소개하다잖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자에 뭐가 들어갔어? 이 부수 뭐냐? 실 사자야. 실이야. 실. 꼬매고 연결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수에 해당하는 요소가 들어간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기억하면 좋아요. 자, B 볼게요. 바바, 아빠가 깨셜고 강아지에게 시, 쬐오, 목욕을 시켜준다 입니다. 목욕을 하다 라는 의미의 시, 쬐오의 쬐오는 이렇게 써야 돼. 씻을 때 뭐로 씻어? 물로 씻는단 말이야. 이 요소 들어가 있죠? 자, 여기 문장에 잘못 쓰여진 한자는요. 차오, 창 할 때 차오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운동장이라는 거거든? 자, 앞에 부수가 다르게 쓰였습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옳은 거는 뭐냐? C와 D다. 그래서 정답은 선택지 5번. 소개하다, 지에, 샤오, 목욕하다, 시, 쬐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쥐, 우체국, 노안, 호, 따뜻하다. 이거 쉬운 레벨의 단어예요. 단어의 레벨이 쉬워졌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출 확률도 높다.